모여서 다같이 함께 입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든 멤버들 함께 인사 보내주시면서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피프티 분들께서 이거 포토홀 앞쪽으로 위치를 해주셨습니다. 바닥에 보이는 동그라미가 이 무대의 중앙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하는 포즈를 취해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빛내실 많은 팬분들, 주최진분들을 향한 마음을 하트로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 정면.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왼쪽 오른쪽 보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무대에 한번 정면으로 한번 가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아트 한번 부탁해 드릴까요? 네, 볼아트로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정면에서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피프티 피프티 분들의 멋진 또 아름다우신 사진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한번 왼쪽으로 또 시선을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많은 팬분들이 피프티 피프티 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또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왼편을 가라보시면서도 한번 인사 한번 건네주시고요. 네, 인사도 건네주시고 하트도 한번 건네주시고요. 네, 정말 진짜 피프티 피프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팬분들이신 만큼 충분하게 또 이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화하시기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한번 한 장 보내시죠. 네, 이번 9월에 미니 2집 러브 튠 앨범으로 콤백해서 SOS와 그래비티 많은 것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계신 피프티 피프티 이분들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면 바라보시며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공식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소띠 모습으로 한번 사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미소띠 모습으로 한번 정면 바라보시고요. 이번에는 환한 웃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환하게 울면 표정으로 정면 한번 바라보시죠. 네, 정말 사실 또 피프티 피프티 분들은 또 틱톡과 정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틱톡 어워즈 코리아를 비배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공식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맞은 편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아! 계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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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아!